잡히신 예수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대사제들과 원로들 바리사이파 사람과 경비병들을 앞세워 예수님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이 동산에 예수가 나타난단 말이지 제자 몇 사람과 있을 것이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 잘 붙잡기나 하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다 입을 맞추어 사람의 아들을 잡아넘길 셈인가 어서 할 일이나 하게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안돼 이놈들 감히 예수님께 제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 경비병의 오른쪽 귀를 쳤습니다 그만 칼을 집어넣으시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예수님은 경비병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매일 당신들과 성전에 있을 때에는 잡지 않더니 이제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가 강도인가 이제는 너희의 때 암흑이 판을 찌는 때가 왔구나 예수님은 대사제의 관저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다 마당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베드로를 유심히 보았어요 어?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고 얼마 뒤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았어요 당신도 그들과 한패잖아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한 시간쯤 지났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당신도 갈리래야 사람이지 무슨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조롱했어요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신의 아들이라며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